안녕하세요 먹지우입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 신전떡볶이랑 튀김, 신전김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젓가락질이 좀 늘긴 했거든요 열심히 먹어볼게요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덜 먹었거든요 배고파 죽겠어요 신전떡볶이는 이렇게 입안에 많이 넣어야지 맛있는 거 아시죠? 매워 매운데요? 굳었다 중간 맛이에요 이인분이에요 으음 매워 동路살 오징어 튀김 다이어트 왜 이렇게 맛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커보여는데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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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저 근데 심장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구독자님이 추천해 응 으깨 인생하네 으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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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으 아 으 으 여러분 그래도 저 3kg나 빠졌어요 3kg 살면서 항상 못 고칠 줄 알았는데 그 악플러 덕분에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맙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먹지 먹방 끝